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? 대화하는데 중간에 멍해지는 거 많은 사람이 자신이 개떡같이 말해도 상대방을 찰떡같이 알아듣길 바랍니다 하지만 안녕하세요 작가 서보경입니다 제 채널에 저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직장에서 말귀를 잘 못 알아 듣는다고 매일 욕을 먹습니다 또는 상대방의 말에 집중을 잘 못해요 라는 댓글이 꽤 많은데요 오늘은 상대방의 말을 잘 못 알아 듣는 이유와 그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근래에 잠결에 전화를 받았어요 비몽사몽 하는데 엄마가 곰팡이라고 뭐라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 하나 사줄까 이러시길래 저는 곰팡이 제거제라고 순간 잘못 듣고 아 우리 집에 다섯 개나 있다고 이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면서 집에 다섯 개나 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곰팡이 제거제가 아니라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 나무 도마를 말씀하신 거였어요 제가 엄마 말이 어려워서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우리가 정신이 없거나 경황이 없을 땐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귀에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필라테스 하면서 느낀 건데 얼마 전에 한예슬씨 채널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길래 이게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필라테스가 시작하고 2, 30분 정도 지나면 온몸이 진짜 힘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쓰러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곡소리가 나요 저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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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허리 아이고 내 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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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선생님이 이게 어떤 근육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고 이 운동이 어디에 좋은지 막 설명을 하시는데 그게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선생님은 오른쪽 다리에 올리라고 하는데 뭐 오른쪽이고 왼쪽이고 나는 귀 하나도 안 들리고 아우 몰라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력이 방전되고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어 있을 때 상대방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것도 에너지가 소모되지만 누군가의 말을 경청하는 데도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얘기를 들을 때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을 한다는 건 뇌력을 쓴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경청도 체력이 받쳐줘야 집중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요즘 잠을 너무 못 자고 너무 피곤하고 또 출퇴근 시간이 왕복 4시간이야 그래서 출근만 하면 이미 지쳐있고 이러면 상대방의 말을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못 알아듣는 또 다른 이유는 긴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주로 직장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평소에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다고 엄청 욕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주눅이 들잖아요 그렇게 주눅이 들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안 들려요 나 이번에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? 이번에도 또 혼나면 어떡하지? 이런 생각이 앞서면서 말귀를 더 못 알아듣게 됩니다 같은 얘기라도 친구가 해줬으면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직장이라는 특히 상사라는 그 중압감 때문에 들릴 수 있는 말도 안 들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상대방의 설명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앞뒤 다 자르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대화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당연히 이 부분을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본인이 아는 거지 상대방이 아는 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이 자신이 개떡같이 말해도 상대방을 찰떡같이 알아듣길 바랍니다 하지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줘야 오해가 생기지 않고요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상대방의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입니다 제가 예전에 통역을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제가 회의 주제와 방향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훨씬 잘 들려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딱 투입이 되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어떤 회의를 들어가든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하는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해가고 숙지를 해가면 훨씬 잘 들린다는 거죠 많은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청력에 문제가 있나봐요 제가 이해력이 좀 떨어지나봐요 이러면서 자존감이 한없이 낮아지는데 사실 누구나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지금 심적으로 너무 큰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럴 때 업체를 만나서 미팅을 하면 업체가 무슨 말을 하든 저는 귀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내가 너무 심란하고 또 내가 너무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멍해져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? 대화하는데 중간에 멍해지는 거 이게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에너지와 뇌력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휴식과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잘 쉬어주고 머리가 맑아지면 괜찮아집니다 내가 뭔가 자책을 하고 괴로워하는 게 생각보다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말을 좀 선천적으로 잘하고 센스 있게 잘 알아듣는 사람은 있어요 하지만 그런 타고난 성향이 없더라도 대화의 요령을 알면 훨씬 더 편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도 바쁘신데 시간 내셔서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한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